빛나는 손해본 스타 4위는 연정훈 님입니다. 최근 1박 2일에서 불꽃 열정 캐릭터를 선보이며 열정훈으로 활약 중인 연정훈 님 열정훈 불꽃 열정 캐릭터에 딱 맞게 보기만 해도 심장이 뜨거워지는 슈퍼카 사랑이 대단하다는데요. 아, 좋구나. 연예계에 소문난 자동차 마니아로 통하는 만큼 SNS에 공개한 본인 소유 차량만 해도 출시가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V4 엑스땡 모델부터 4억 2천만 원이 넘는 F4의 4땡 모델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5억을 호가하는 F4 엑스땡 모델 슈퍼카까지 점점 비싸진다. 이에 2010년부터는 명문 레이싱 팀인 시케인 팀을 통해 아, 레이싱이 맛있는구나. 타레이서로 정식 데뷔. 실제 레이스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멋있다. 이런 연정우님의 남다른 차 사랑을 악용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많아. 불안하네요. 차면 센데. 때는 2007년 자동차 리스 업체와 F4 자동차 굿땡 모델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한 연정우님. 계약 내용은 월 리스료 약 492만 원을 60개월간 리스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2009년 4월 한 수리업체에 이 차량을 맡기게 된 연정우님. 그런데 차가 사라졌다. 어디로요? 정비소에서 차를 도난당한 건데요. 도난을 당한 후에도 리스비를 계속 납부한 연정우님은 리스빈 내야지. 속 쓰려. 2010년 12월까지 약속한 리스비를 완납해 그 금액만 해도 무려 약 2억 9천 5백만 원. 세상에. 차도 없는데 돈만 낸 거야. 열받아. 이후 도난당했던 차량은 한 저축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고급 외대차 18대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리스비도 완납했으니 이제는 차량을 되찾을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알고 보니 연정우님이 타고 다녔던 차는 연정우님이 해당 리스업체와 리스 계약을 맺기 전 이미 A랑의 사랑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뭐야 더블 계약이야? 이중 계약이야. 이중 계약? 완전 사기였네요. 완전 사기. 서류상 소유권만 A 계약자에게 넘겨놓은 차였던 건데요. 심지어 리스업체가 연정우님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이후 알고 보니 연정우님이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수입 신고 필증의 원본과 사본의 대조 작업을 하지 않은 연정우님의 과실이 인정돼 재판부는 연정우님의 편이 아닌 원고 리스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완납한 2억 9천 5백만 원은 물론 차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 종료. 차도 없이 3억 가까운 돈을 냈네. 아깝다. 이런 억울한 사건을 겪고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매주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연정우님. 과거에 나쁜 일은 있고 앞으로 불꽃 열정 연정우님의 안날에 좋은 불꽃만 튀어나길 바랍니다. 뭔 일입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손해본 스타 4위는 자동차 리스 사기로 약 2억 9천 5백만 원의 손해를 본 연정우님이었습니다.